무단 횡단을 하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국민 참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일이 최근 있었는데요. 생활 속 법률, 오늘은 이번 판결의 의미와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택시기사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의 왕복 6차로를 달리다 무단 횡단을 하던 61살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국민 참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배 심원 7명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택시기사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한 속도를 초과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지점 구조 등에 비춰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있으리라 예측하기 어려웠을 걸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무단 횡단하던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회사원이 국민 참여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 사건의 무죄 선고율은 3% 정도지만 국민 참여 재판에서 무죄 선고율은 10%가량입니다. 배 심원은 유죄에 대한 선입견이 없을 수 있고 재판부에서 설명한 증거 재판주의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잘 따르고 있기 때문에 무죄 선고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국민 참여 재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범행 현장의 참혹한 장면을 영상으로 보는 배 심원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아 피고인에게 나쁜 선입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 또는 특별한 양행 참작 사유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 참여 재판이 피고인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피해가 큰 강력 사건의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은 배 심원 편결에서 형이 오히려 높게 나올 수 있으니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